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일 새벽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선 결과를 연방대법원까지 끌고 갈 것이라는 의사를 밝힌 바 있는데요. 트럼프는 기자회견에서 모든 투표가 중단되길 바라며 그들이 새벽 4시에 투표용지를 찾아내서 이를 추구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발언을 했습니다.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공화당 민주당 법률 전문가들은 발언 의미를 해석할 수 없어 당황스러워 했다고 폴리티코 정치 전문 매체는 보도했습니다. 공화당 선거 자문역인 변호인 얀 베런은 트럼프 대통령이 발언 의미를 묻는 말에 전혀 모르겠다. 그건 그 사람도 마찬가지일 것이라며 법적 메커니즘은 있지만 법률적 주장 외에도 증거나 사실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. 그는 과거 판례로 보면 개표 중단 요구는 승산이 없는 일이라면서 주 전체에서 진행된 선거가 모두 재개표되는 일은 본 적이 없다고 덧붙였습니다. 로이터 통신도 복수의 법률 전문가들은 인용 트럼프 대통령은 개표와 관련해 법적 다툼을 예고했으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. 이들은 선거 과정에서 특정 투표함이나 투개표 집계 절차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지만 법원이 사전에 선거관리위원회에 도착한 우편투표 집계까지도 중단하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를 받아들일지는 의문이라고 말했습니다. 스티브 블라텍 텍사스 대 법대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 측이 통상적인 법적 절차를 무시하려 할 경우 법원은 이를 기각할 것이라며 관련 소송이 제기되더라도 연방 대법원에 앞서 각 주 법원에서 심리가 진행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.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대선에서 역전당했거나 추격당하는 주에 불복 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. 미시간, 펜실베니아, 조지아에는 개표 관련 소송을 냈고 위스콘신에는 재건표를 요청했습니다. 곧 네바다에서도 유권자 사기 의혹을 제기하며 소송을 낼 예정입니다. 미시간과 조지아 주 법원은 1심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소송을 기각했습니다. 다만 펜실베니아 주는 요청을 일부 반영해 공화당 참관인들이 개표 과정을 약 2미터 거리에서 참관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.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결과 불복으로 당선 선언까지의 시간이 지연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변동이 예상되는 증권시장과 지지재달의 시위 및 폭동 가능성에 미 전역이 긴장감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. KBC 뉴스 이혼우 PD였습니다.